1,300K 시크릿 롤리팝 페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! 1,300K! 아래, 아래 보이는 4가지 선물 중에서 받고 싶은 상품 하나는 골라서 여러분들의 트위터 미투데이로 올려주세요! 추첨을 통해서 선택하신 상품을 1,300K 11주년 마치 선물로 드립니다!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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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 좋겠다! 너무 바쁘십니다! 1,300K 홈페이지 제트단에 오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! 안녕! 즐거운 전달 100K로 오세요! 감사합니다! 빨리 오세요! 빨리 오세요! 없으세요! 빨리 오세요! 없으세요! 없으세요! 스트레스!